안녕하세요. 날씨온 정혜경입니다. 현재 동해먼바다에 풍량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하기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먼바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서해먼바다와 동해먼바다에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물결은 동해먼바다에서 최고 4m를 이겼습니다. 오후에는 서해먼바다와 동해먼바다의 눈이 오는 가운데 물결은 동해먼바다에서 최고 4m를 이겼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서해먼바다와 동해먼바다의 비나 눈이 오겠고요.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를 이겼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모든 해상에 비나 눈이 오는 가운데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를 이겼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 보겠습니다. 제주도 해상의 중기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17일과 19일 오후부터 20일 오전, 21일에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17일에 최대 5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날은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상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